몇 개야? 105kg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일중대에서던 화제 아니야? 해군에서는 건강소대라고 따로 편성되어 있다. 네. 필승 건강소대. 해군신병교육대대에서는 훈련병들의 체력 강화를 위해 건강소대를 편성. 체지방량에 따라 지원자를 받아 훈련병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. 식사 전 스쿼트는 에피타이저. 띵걸음은 최고의 후식 지금부터 훈련명들의 기적의 다이어트가 시작된다 체력, 관리를 시시하고 식사를 시시하면 해야겠나? 예! 따라와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배 다 빼고 간다 알겠습니다 실패!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5 6 1, 2, 3 저기다! 지방을! 저기다! 지방을! 적이다! 지방을! 뒤에 좌석 똑똑 잡아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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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! 모자! 버셔! 버셔! 식사 시작! 식사 시작! 마을! 가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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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맛있게 하십시오! 가을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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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어마해! 나 이거 조금 줬어! 아유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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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형식이는 화난 얼굴로 예전의 먹성을 회복하는 동안 샘은 빗속에서 띵걸음과 사투를 벌입니다. 홀련! 하나 둘 셋! 둘! 하나 둘 셋! 훈련이 빨리 지나가고 둘 셋! 업! 하나 둘 셋! 태민이 형의 동네에서 식사할 수 있는 건가요? 네! 예! 식사 굿! 식사 굿! 형사이 멋있습니다! 양손이 형에서 식판 먼저 끌어요 먼저 끌란 말이야 먼저 끌어요 연속을 해봅니다 뒤에 기다려서 손녀들 반대 좀 받아보아 식사는 너희 마음껏 해도 된다 맞나 맞나? 맞습니다 마음껏 해도 되는 거야 맞아 맞아? 맞습니다 마음껏 해도 안 됐나? 아닙니다 식사 조정을 해야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맞아 맞아? 맞습니다 1년 입장 1년 입장 조금만 해주시겠습니까? 네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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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이게 정말 쌤 식판 맞나요? 여기 와서 처음으로 양식 아니야 양식 자타공인 먹방왕이 밥 앞에서 이렇게 의기소침한 모습이라니 어쩐지 좀 짠하네요 자타공인 먹방왕이 남기지 말자 남기지 말자 남기지 말자 매주 일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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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요